그래서 루이 16세라고 하면 보통 프랑스 왕정시대가 고대시대 끝나고 중세시대 프랑크 왕국부터 개통이 시작되거든요. 이 프랑크 왕국의 정통성은 사실 프랑스에요. 나중에 샤르만이 죽고 나서 3개국으로 분역이 되는데 그 3개국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시초이구요. 근데 이제 정통성은 사실 프랑스에요. 프랑스로 쭉 이어져 오다가 계속 왕정을 가다가 드디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 정부가 들어가죠. 근데 프랑스의 처음 공화정은 혁명정부는 대통령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의 통영정부 시대를 거쳐서 나폴레옹의 제정시대, 나폴레옹의 1세, 그리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다가 빈체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다시 입헌군주 왕정이세요. 7월 왕정이라고 하는 입헌군주 혁명이 한번 일어나. 근데 그것으로 이제 성이 안차가지고 이제 다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서야 프랑스는 대통령제로 가요. 근데 이제 프랑스 첫 번째 대통령제에 선출된 사람이 나폴레옹의 제조카가 나폴레옹의 3세거든요. 근데 이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나중에 다시 잠깐 황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정 폐지된 다음에 다시 이제 프랑스의 현재 대통령제에 세계대전전으로 좀 한번 끊기기도 하고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프랑스의 정치적인 변혁과정을 보면 뭔가 프랑스는 진짜 그야말로 현대에 말하는 그런 혁명정신 있잖아요. 그 지금 프랑스의 국가가 그 라 마르세에이지라는 노래를 국가로 채택을 했는데 이 라 마르세에이지라는 노래가요. 그 바로 이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졌던 노래예요. 진짜 막 가사가 엄청나게 막 그 잔인한 내용들이 진짜 딱딱딱딱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게 프랑스의 국가니까 그 막 프랑스에서 각종 뭐 이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 막 국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 국가를 부를 때 한번 엄청나게 나이 어린 그 소녀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막 드레스 입고 딱 올라가. 드레스 입고 올라가서 다소곳이 손을 딱 모아.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라 마르세에이지라. 그 프랑스 국가. 그러니까 그 곱디고운 소녀의 입에서 막 그 잔인한 그 막 표현들이 막 쏟아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한 곡 들려줘요. 아 그럼 그거는 이따가 찾아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그 프랑스 국가 얘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루이 16세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 15세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그래서 그 손자가 루이 16세가 된 이유는 원래 루이 16세의 아빠는 루이 페르디낭이라는 그 황태자였어요. 태자였는데 그 엄마는 그 독일 황제의 손녀였어. 외손녀. 그러니까 당시 유럽 국가들은 서로의 그런 서로 막 왕국이고 어디는 왕국이고 어디는 왕국이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 그때까지는 이제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서로 약간 그 왕과 혈통을 좀 더 막 그런 좀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의 권위있는 혈통 아니 뭐 권위있는 기적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임혁필씨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서로의 그런 가문의 힘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왕족들은 왕실은 또 왕실하고 결혼했던 그런 사회이기도 했어요. 옛날에 하도 이제 왕국들이 많다 보니까 왕족들끼리 국제결혼이 많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루이 16세는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베리공작이었는데 그 형이 원래는 그러니까 왕이 계승서일이 그렇게 확실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릴 때 형이었던 루이 조제프가 그 암에 걸려서 죽은 거야. 그 시대에는 이 암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한 치료법은 없었거든요. 당시 이제 유럽도 그때까지는 아직 그 외과 수술이 활성화되지가 않은 시대였거든요. 외과 수술이 좀 약간 활성화된 거는 한 그 다음 시대일 거예요. 왜냐면 이때 시대까지만 해도 그 막 수술이 없진 않았는데 이때는 마취제가 쓰이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비슷한 시대나 그 좀 그 뒷시대에 있었던 그 뭐냐 찰스 다윈이 원래는 의사 집안의 권유로 의대에 들어갔다가 그 마취제도 쓰지 않는 그 수술 장면이 너무 끔찍한 거야. 그래서 의사 대기를 포기했다는 설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암은 일단 충분히 못 고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찾아서 다시 보는 드라마 중에 태조 왕건에서도 그 뭐냐 최응이 막 몸 이곳저곳에 암세포가 퍼져서 그렇게 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그 당시에는 진짜 죽음의 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 그 전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약간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라 하면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루이 16세 아빠도 아빠도 일찍 사망한 거예요. 그것도 루이 16세가 11살 때 아빠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빠가 왕의 계승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냥 태자가 아닌 태의 손이 된 거예요. 원래 태자가 계승을 하는 건데 태의 손이 된 거야. 할아버지의 왕을 계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루이 16세의 왕가가 그 부르봉 가문이라고 부르봉이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프랑스 왕정의 사실상 마지막 가문 왕가라고 할 수 있는 가문이 이제 부르봉 가문이거든요. 빅현전쟁 시대에 오를레안 가문 그런 가문들 뭐 프랑스는 처음에 그거였어. 프랑크 왕국 중세 때 뭐 베르빙거 가문을 시작해가지고 뭐 카롤링거 가문 그 다음에 뭐 카페 가문 그 다음에 이어졌던 가문이 오를레안 가문 뭐 그 다음에 좀 중간에도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부르봉 가문이 왕가를 좀 이어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이요. 그 오스트리아의 그 합스부르크 가문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좋았대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걔네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체될때까지 계속 합스부르크 가문이 막 수백년동안 그 왕위를 계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하고 좀 사이를 좀 싸바싸바 좀 해보자. 이렇게 크로스하자. 전쟁 좀 안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합스부르크 가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가 결혼하게 된 여자가 그 유명한 마리앙뜨와네트 마리앙뜨와네트야. 마리앙뜨와네트야. 마리앙뜨와네트야의 딸이었고 이 마리앙뜨와네트 하고 정략적 그 결혼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 마리앙뜨와네트가 그 루이 16세의 형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형이 암으로 일찍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정략결혼 상대가 루이 16세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냐 문제는 이 루이 16세하고 마리앙뜨와네트가 그 처음에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대요. 그 결혼 초기에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이유가 그 하필이면 그 이 루이 16세하고 마리앙뜨와네트하고 결혼했던 그 시기에 루이 16세가 고래를 잡았던 거예요. 그 고래를 그 시기에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요. 의학용어로 이제 폭염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폭염수술을 하필이면 그 결혼 그 결혼 그 결혼 전후로 하필이면 그 수술을 받았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이게 그 중요한 부분이 막 아팠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마 그 마취도 안하고 고래를 잡았다는 거야. 아 잔인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의학적으로 그 그 시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가톨릭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그 뭐냐 할례를 유대인들이 거의 할례가 거의 그 정리화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국교가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아 마누라 생각도 안하는 놈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때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왕가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나이가 성장을 했을 때 시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1754년생인데 결혼을 그 1770년에 했어요. 10대 중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그 당시 의학으로는 그때 이제 약간 그런 청소년기 왜냐면 우리의 지금보단 약간 성장이 그 더졌을 수도 있잖아요. 지태님 얼굴 빨개요. 어 그래요? 왜 왜 빨갛지? 나 음란 막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하필은 어쨌든 그 고래를 잡았던 그 시기에 그 어른들이 그 정해놓은 그 시기에 따라서 결혼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정리학 결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그 뭐냐 부부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니까 좀 상처가 좀 아무렇으면 모를까 뭐 결혼은 했고 또 어른들은 또 자손을 낳기를 원하고 또 그 이제 그렇잖아요. 막상 또 결혼을 했어. 아무리 둘이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1754년생이고 마리앙뚜아네트는 1755년생 한 살 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령도 비슷한 그 애들끼리 약간 이제 둘 다 뭐 성욕이 한창 그 왕성해지는 시기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관계는 또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관계가 뭐냐 고래를 잡은 그 남자도 아프고 그 마리앙뚜아네트도 아팠던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하는데 아프잖아. 근데 이게 그 약간 그런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 아픈 그게 아니고 수술 후유증을 아픈 거다 보니까 이 마리앙뚜아네트가 남편을 좀 싫어하게 됐대요. 이것 때문에. 채팅방에서 10대의 성격이 왕성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왜냐면 이제 한 10대 중반 그때 결혼했잖아요. 그 둘이 한 뭐 15, 16 그때 결혼했는데 그때 약간 이제 서서히 그런 약간 사춘기가 오는 시기에 약간 약간 뭐야 조금 약간 미성 약간 미성숙한 그런 시기에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두 왕 그 부르봉 왕가 하고 합스부르크가 두 왕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손은 또 나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한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수술 직후 였다 보니까 되게 아픈 거야. 그런데 그 어쨌든 그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루이 심직세가 즉위를 하겠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루이 15세가 천연대에 걸려서 죽은 거야. 하필이면 그 시기는 아직 그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하지 못한 시기예요. 우리나라에선 지석영이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그 이제 몇백년 전에 그 유럽에서 제너가 발견해서 종두를 실시를 하거든요. 하여간 근데 그 종두가 발견되기 전 이여가지고 그 당시까지는 천연두는 걸리면 죽는 병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도 마마라고 불러가지고 천연두가 진짜 죽음의 병이라고 고치기 되게 힘들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1775년에 루이 16세가 즉유를 해요. 근데 지우님 어서오세요. 그랬고 이제 마리 앙두아네트하고 이 결혼생활이 근데 그 뭐냐 어쨌든 되게 그게 그 부부관계가 되게 왕성하긴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젊을 때 1778년에 마리 테레즈 딸을 낳고 1781년에 루이 조제프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일찍 죽어. 그리고 1785년에 또 루이 샤를 루이 17세를 낳았는데 또 일찍 죽어. 얘는 프랑스 혁명 직후에 죽어. 일찍 죽어. 근데 그리고 또 1786년에 소피엘 앤 베아트리스다. 또 일찍 죽어. 음 그러니까 무려 그 젊은 시절에 무려 4명을 낳아요. 그 루이 16세하고 마리안 터네타하고 루이 16세의 특징적인 것은 딱히 뭐 죽었다는 거죠. 참 쉽죠. 참 쉽죠. 그거 뭐 대정령님 하는 말 아닌가 어쨌든 그런데 루이 16세는 사실 약간 좀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뭔가 쉽게 결정을 못해. 근데 이 1789년에 당시 이 세금을 건넌 문제로 그 프랑스 계층들이 되게 막 갈등이 컸어요. 이제 프랑스의 제1계급의 성직자였고 제2계급이 왕가하고 귀족들 그러니까 뭐 백작, 공작, 후작 뭐 이런 자기를 받은 뭐 그런 귀족들 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3계급이 일반인 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일반인들만 세금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물론 그래봤자 제1계급하고 제2계급을 합하면 한 5%도 안됐을 거야. 그랬는데 이 제1계급하고 제2계급도 걔네들을 가진게 많은데 세금을 왜 안내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루이 16세가 이 삼부에라는 그 계급간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태님이 루이 16세 시대에 있으시던 사람 같지 기분 탓인가 봐요. 아 그래요? 아까 루이 16세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마리앙뚜아네트랑 결혼하기 그 전후 시기로 고래를 잡았거든. 그러니까 막 15살 16살을 결혼을 하다보니까 하필이면 그 시기에 고래를 잡았던 거지. 어쨌든 그런데 이때 이제 당시 세금 제도가 이랬어요. 그 그냥 통일된 기준이 없이 아 뭔 뚱딴지 같으시냐고 루이 16세가 루이 16세가 결혼하기 그 전후로 고래를 딱 잡아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마리앙뚜아네트하고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데 썸띵 썸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다보니까 아팠던 거야. 하다보니까 아파가지고 마리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하면 아프니까. 근데 애는 또 4명이나 낳았어. 어쨌든 됐다.